수박, 수박, 수박. 그래, 계곡에 서놓고 수박을. 불쌍해, 우리 둘이 들을 때 전하는 거. 야, 이 소리 좋은 거냐? 그렇지. 오, 잘하네. 역시. 그럼. 고기 먹으려면 야채 이런 거 사야 되지 않아? 고객님은 제가 최소값도 먹는 거 아니야? 그래, 왜? 안 났네? 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이벤트다. 목살을 그럼 일단 좀 파자. 목살? 어. 몇 개 사? 어? 3개? 3개이면 4개? 너무 작지 않나? 야, 저거 진짜 한입거리도 아니야? 그래, 오늘 저 마트 완전히 큰 손 들어왔는데요? 돌아왔네. 강사하러 가는 거 아니지? 하하하하하하하하 1인분이야. 이게 1인분이야. 얘는 기름기가 좀 적으니까 폭폭해. 뭔가 삼겹살로 기름지게 떠. 삼겹살을 많이 써요. 몇 개를 잡는데요? 하나 더 많이 사라고? 난 이걸 진짜 형들이 다 먹을 거 신기하다. 야, 얘네들 진짜 무섭다. 여기 죄송한데 뒤에서. 야, 준석이 형이. 준석이 형이. 무석 좀 하네. 아마도 되는 거예요? 욕심 안 하네. 우리 다섯 명이야, 다섯 명. 저는, 저는 이거 끝이에요. 짠. 저는 이거 끝이에요. 나도 이거 하나면 끝일 것 같아. 준석이가 다 먹겠다. 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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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석이. 혜인이, 혜균이. 야, 준석아. 야, 니 거 이만큼이야. 준석아. 준석아, 오늘 화이팅이. 뭐 뭐 먹자. 그럼, 그럼. 한번 해 보자. 그래. 그럼 우리 손은 맛만 보시죠. 맛만? 이야, 이거 너무 좋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갑자기 좀 피곤해졌어. 잘 먹는 형들이랑 다니니까. 어우, 갑자기 피곤해지네. 죄송한데 해지겠어요, 형님들. 혜균이 요즘 방송 많이 하면서 돈 많이 버는구나. 먹는 거는 아끼가 안 돼. 와. 저기, 옵진살이 있어. 옵진살? 옵진살. 그만 먹어라. 니가 다 골랐어. 야, 이거 너무 많지 않아? 어, 너무 많아. 진짜 뭐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래. 이 정도 이거 그냥 뭐 몇 개 구워가지고 다 먹으면. 대패 사자, 대패. 또요? 대패로 가시죠, 대패. 대패 사? 또 죽어요? 아, 대패는 무슨 놈들이라네. 주고기, 돼지고기, 대패 딱 좋습니다. 아, 좋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집에서 와이프들이 밥 안 해 주냐? 대북에서 뭐. 대북, 그 분위기에서 먹으면. 분위기가 다른데, 이거. 야, 진짜. 저 얼마나 나오나요, 이거. 진짜 많이 들어갈 수 있어. 박래 잘한다, 박래. 박래 잘하고 있어. 이것도 올려놓으면 괜찮아. 야, 고기 찌그러지지 않게 잘해. 찌그러기면 안 돼요. 저 얼마 먹나요? 저희 다섯 명이서 저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거 두 개? 웃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얇이 많아. 저거 얘 혼자 다 먹어요. 몸무게 155kg 나가요. 우린 우리만 알면 안 돼? 아, 괜찮다. 우리만 알면 안 돼. 아, 귀여워. 형, 우리만 알면 안 돼? 내 155kg? 태균이 형, 형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 보세요, 지금 이거. 왜, 뭔데? 형이 내는 거잖아. 아, 우리. 얼마까? 김태균 씨가 쏘기로 했잖아요. 맞추기. 맞추기 좋다. 맞추기 좋다. 맞추면 네가 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차범에 얼마나 할까? 어? 오차범에 3만 원. 오차범에 3만 원.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미안해. 됐어? 43만 원. 43만 원. 어, 형이 다요? 그래, 형이 다요? 잘 먹겠습니다. 고기야. 형 생각보다 많이 나. 택도 없네. 55만 원. 아니. 야, 고기를 55만 원 같이 샀어. 내가 고기 그만 당한 걸 했잖아, 내가. 고기를. 네. 일시분 해주세요. 아니, 일시분 해주세요. 국쌀 10인분, 삼겹쌀 10인분. 소고기 5인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야채는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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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